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네들 사는 덴가 아 여기서 살고 있네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축복이 있길 그리고 밖에서 조심하라고 무장한 데 여태 아직 일지도 몰라 잠깐만 나는 그것보다 집을 가야 돼 아 이게 자꾸 키가 헷갈린다 아 이게 키가 헷갈려 집 뒤적을 못해 아이 게임이 뒤적뒤적 하는게 못해 아이 말도 안 돼 아 자꾸 키가 헷갈리네 키를 자꾸 써봐야지 있죠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야 철조망 올라갈 수 있잖아 아까 잘 올라가더만 아이 못가네 바보같잖아 어어어 야 여기 있는데 어? 없어 또 랜덤으로 발생하나본데요 아 여기구나 아 내가 지금 총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아 가까이 가면 we don't we don't get out 우린 물품이 없어 나가라고 아 아까 걔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까이 오면은 애들이 무법지대다보니까 자기 몸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되니까 다들 신경이 군두서 있네요 나사람이 이렇게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만 아이 주인공 착한 놈 이거 응급처치 도구를 얻은걸 도와주는데 쓰고 쓰담쓰담 해줘야되는데 여기 잠깐만 이쪽인데 진통제를 주웠다고? 어 언제 주웠어? 뭐 어디서 주웠어 아니 야 죽는것도 못봤는데 언제 주웠어? 잠깐만 이쪽인데? 아 여기다 여기다 다왔다 다왔다 다시 여길 볼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 여길 볼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 여길 볼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아직 괜찮은거 같군 응 내 집이 최고지 내 집이 최고지 근데 있을리가 있나 아 아파트를 조사하라 아 일단 뭐 반짝이는거 같으니까 이건 뭐지 편지를 읽음 편지를 남겨놨나보네 지진 때문에 집에서 나와야 했어 구조대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는 이제 비상 대피소에서 갈거야 대피계획에 자세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한시간 뒤에는 어디에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만약 당신이 거기에 있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바라고 싶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건 해군터넌에서 갈 수 있으면 남을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든 안전한 곳에 있을거야 매를 위해서라도 위험을 가주실 수는 없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우린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한지 생각하지 않는 때가 한번도 없었어 아아 튜토리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가족을 찾아가는거구나 아임몰라이브 내용이 가족을 찾아가는군요 야아 처음 보면 좋다 잘해놨다 5월 23일이라 거의 1년전이잖아 지금이 5월달인가 봐요 꽤 날씨는 괜찮은 때네 5월달이면 겨울이 아니야 다행이죠 겨울에는 정말 생존하기 힘들거야 이럴땐 나 없이 이런 난간을 헤쳐나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그니까 1년전 5월 20일 1년전 5월달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1년전이라고 하는거겠죠? 지금이 한 6월달이나 그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아 지금 4월 21일이야? 아 그렇구나 저기 4월 21일이라고 되어있구나 날짜가 있네 날짜가 있군요 4월 21일 날짜가 있군요 4월 21일 4월 21일 5월 21일 7월 21일 7월 22일 5월 21일 11일 9월 23일 어떻게 될지 스토리가 참 궁금하긴 하네 아주 급하게 떠난 것 같군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스토리 중심형 게임이네 되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아요 어우 저렇게 반짝이네 가까이만 가면 그냥 얻나봐 가까이만 가면 죽고 뭐 그런게 없고 그냥 얻어 어? 마미? 소리가 지금 이쪽에서 나는데요? 어어 저기 저기 애기 애기 애기야 아 아 아 왜이렇게 조그만해 아유 니 지금 환상보는건가 설마 아 빨리빨리빨리 야 넘어가 떨어지고 빨리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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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마리 어디갔어 메리 어디갔어 메리 어디갔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나 본데 이쪽으로 갔나 본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간거 같아요 아 저기 보이네 저기 보이네 예 그러니까 딸은 어 딸 딸 여기 아 이거 구멍으로 갔는데 몸이 조그마하니까 아 저기 저거 어떻게 따라가 또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어? 아 못 올라가죠 이쪽으로 해서 야야야 따라 따라 오오 올라가 올라가 저 이쪽으로 갔겠죠? 이쪽으로 한거 같은데 쟤들 누구야 또? 어 다소 총을 사용하지 마십쇼 다가그는데 S로 깜짝 놀라가 공격을 하십쇼 총이다 어 아이콘이 당신을 어떤 타격을 조정하는지 알려줍니다 R2로그 총권세입니다 어어 오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체력 아 자 진통제 하나 먹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지 오 아니 이걸 아 쟤가 총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오 오케오케 아 이거 아 정말 이게 순간판단이 엄청 중요하다 순간판단이 엄청 중요하다 아 총이 제 뭐가 둘 다 그걸 듣고 있는 줄 알았어 잘 못 봤어요 무기를 무기를 정말 잘 봐야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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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 아 아 아아 귀엽다 어 뭐야? 어... 야... 아아... 이 자막이 혹시 보이나? 아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려고 우와 꼬마에 엎였어 앞본 안 보이면 읽어드려야겠네 읽어드릴게요 총알 한 발 한 발 있어요 한 발 자 아이고 아이고 저쪽인데 상정가 이쪽으로 지금 나가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아 이쪽으로 못 나가는데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아 뭐야 이거 셋 하나 둘 하나 둘 패드 부서지겄다 그냥 아주 그냥 이놈 게임하 나가서 이쪽으로 아 나 이제 길을 정말 못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네요 여기 여기 어땠는지 기억하니? 잘은 기억 안나요 그때 너무 어렸거든요 지금처럼 안 크고요 어 아 그래 알겠다 옛날 일은 떠올리기가 힘들지 내가 잊은 것처럼 하다 으음 멀게 하나도 없네 이쪽으로 못 가는데 여기 막혀 있어요 여기 건물을 통과해서 와야되나 이쪽 갈 수 있나 이쪽도 못가요 이쪽도 갈 수 있는게 없구요 이쪽으로 가야되나요? 반대로 가는거잖아 이러면 아휴 꼬마이 아휴 괜찮나 저렇게 다녀도 60분대 와서오세요 이런 반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저 먹을거였나 그래 메이야 엄마는 어디계신거니 저도 몰라요 엄마는 곧 돌아올거라고 했는데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려도 안왔어요 엄마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거 같아요 잠깐만 하지만 자게님 어서오세요 걱정마라 아저씨가 찾아줄게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데 달려 달려 잠깐만 여기가 상정간데 쭉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빨리 가야돼 아니 여기 뭐야 여길 왜 못가 아니 여길 아니 여길 아니 여길 왜 못가 아니 길이 이렇게 넓고만 아니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냥 아니 여기도 못들어가 아니 쯧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도대체 아 이쪽으로 아 지금 힘들어 힘들어 조금만 그 빨리 되게 빨리 차네 스테미너가 아 저 안쪽은 괜찮을꺼야 좋아 도착 아 이게 이제 처음 챕터가 끝난거 같네요 최대치가 최대치가 났다면 인벤토리를 여러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지금 아이템이 나면 갯불 없는데 아 진통지역 있구나 과일카트헤일도 있구요 과일카트헤일도 있구요 과일카트헤일은 이게 지구력을 늘려주는거 체력 그래서 음식도 체력이구요 물은 지구력을 올려주는거 같아요 위층에 지구력이 좋은곳이 있어요 위층에 좋은곳이 있다고요? 위층에 좋은곳이 있다고요? 그래 다행히 그중에 좋은 먼지가 있진 않겠구나 위층에 아 여긴가? 여기 사람들이 산을 살았던 흔적이 있죠? 니드워러 물이 필요하데 어 저거 먹을거있다 뭔지 모르지만 오 권총 파톤? 권총이 아니라 파톤? 파톤은 뭐야? 아니 저거 저거는 어 아니 저기를 어떻게가 저 밑으로는 어떻게가 파톤이 뭐야 여기를 여기를 가는거 같은데 있자 뭐 어떻게 쓰는건데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알비 아 아 쉬는거구나 아파톤이 쉬는거야 아 오케오케오케 아니 야 저거 집어 아 이거 야 이거 다 못집어? 아 다시 다시 집신 못하나보네 아 가 그건 수명 Eh? 아 아 아깝다 한 번도 끝이구나 쟤 위로 올라가야 될거 같은데 뭐가 더 물품이 있나 아직도 튜토리얼인거같은 기분이들어 이 길이 아니에요 좋은곳이 더 올라가야되요 더 올라가야된대요 얼마나 올라가야되는거야 아이고 이 소리 들려요? 아마 위아래에 사람있나보구나 힌트 매일 안전한곳으로 데려가 저거 누가있는거같아요 어 저거 또 뭔가있네요 저거 뭐지? 아 저거 그거보다 여기 발전이 있군 카메라를 충전할수가 있겠어요 헨리 듣고있습니까? 그래 걱정말게 그냥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상정가 아닙니다 이봐 이봐 무슨 일니? 매일 기침을 하는데 아마 먼지때문일겁니다 몸상태가 좋지 한.. 잠깐 열까지나는데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제길 좋아 자네라 어서 사태 당시 군에 투하한 구조품 상자를 찾아내게 거기엔 약이 있을거야 아직 고품에 온전히 남아있을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손대기 어려운곳을 찾아보기에 높은 옥상이나 고층건물 저거 어쩌면 아무도 손을 안댄 물건을 찾을지도 모르지 드디어 이제 써봐 그.. 물건찾기인가? 음.. 자 메일을 음.. 상정가 최고층에 있는 전망대 최고층 거기에서 보면 어.. 좀 보일거라는데 이거 아까 그거구요 파톤 피톤 피톤이구나 이건 어.. 탄산음료 여기 최고 위를 어떻게 올라가지? 음.. 아..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 아.. 못 넘어가잖아 이리로 가야되나? 이리로 가야되나? 있자 이리로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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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쉬구요 내려가고 아니아니 잡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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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니아니아니 아휴 나 진짜 답답해 이.. 이 답답아 아휴 씨 쉬워 그래도 이게 스테미너로 금방차네 자 올라가구요 이걸 이걸 타고 올라가는거지 그래 그리고 이번에 저 봉 잡고 올라가고 한 번에 올라가야지 빈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잡고 올라가구요 그치 아휴 잘하고 있어 오오 자아 어.. 피톤 받기 아 피톤 이걸 아껴야 되는거 아닌가? 거의 끝까지 다 올라왔는데 자 올라가 와.. 됐어요 피톤하다 있네 하나씩 그래도 주네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냐 저기로.. 저기로 넘어가야되는거 같은데? 아니아니 뛰지 못하는구나 우와아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야아 좋아요 괜찮은데? 아이씨 사람이 없다면은 좋겠는데? 누가 있을거 같은데 사람이 아 저기 저기있네요 저기 포인트가 포인트 보여요 저기서 어디 아우 저 마.. 전망대에 전망대에 저거 저거 저게 그 거물인거 같군 꽤 높은데 왜 아무도 안가는지 알만하군 저 선물은 사태 예전에 공사를 시작한거 같은데 지진이 전 지진이 전 세계에 일어났나봐 자 창문 닦이용 저거를 이용해서 야 저기까지 어떻게 가 미쳐버리거든요 사교통 심한 먼지 속에 있는 동안 당신의 스테미너에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요 상자에서 야구구하시오 상자에서 야구구하시오 없으.. 이게 아이템이 있는거 이렇게 빤짝빤짝 빛나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빛나요 대충만 둘러와도 알아 있는지 없는지 잠깐만 슬라이딩 할 때 이걸 누르고 있으면 느릿느릿하게 간다는거죠 저항력을 최대로 높여서 잠시만 잠시만 자 떨어지는게 힘들다고 이 쪽 아 그 그 야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서 설마 벽 짓고 가야돼? 아 이쪽 여 가는게 있구나 여기 이거 이거 있네요 야 이거 야 잡아봐 이거 잡고 올라가는거 아냐? 아 그 저 생존자 뭐 제 모득이라서 아이템이 되게 적어요 어 아 떨어질 데가 없는데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야 야 어떻게 이런데서 이렇게 죽었냐 니드 워러 야 물이 굉장히 야 물이 굉장히 물이 굉장히 그건데 거의 중요한 자원인가봐요 아 저는 공포게임 말고는 웬만한건 다 최고 난이도로 해요 아 이거 이거 야 올라가봐 아 이거 됐다 됐다 아 아 이게 A키로 올라가는거구나 난 이렇게 계속 X만 누르고 있었지 자 자 올라가 자 또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마치 인생들 같구나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 같애 음색 아유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아 여기 또 내려가야되네 아 먼지 때문에 스테미너가 계속 스테미너가 계속 깎여요 아 저기 뭐 먹을 거 있다 탄산음료를 주었대 어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찾아야되는데 여기는 지금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거야 아 여기 이거 타고 올라가나보다 이거 빨리빨리 올라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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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살 것 같다 좋아 이제 자 중심 잘 잡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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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빨리빨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alter 너무 빨리 살짝 천천히 오 그래그래 빨리 빨리 좋아 됐어 저..기..지금..보자..아 저 지금..어 탄산음료..잠깐만 나 탄산음료가 두개나 있는데? 진통제도 두개 있구요? 잠시만 탄산음료는..뭘 채워주는거냐? 지구력 한칸 음.. 지금 여기.. 나..어디야..여긴데? 아..저기까지 올라가야되는데? 지금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갈길이 없잖아? 이쪽으로 갈길있나? 아..저쪽으로 올라가야되요 공사현장으로 들어갈수 있을거같아 자..여기..여기 지금 파이프가 있는거같아요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내려가기전에.. 야..다..다시 올라가봐 좀비는 안나올꺼에요 좀비는 안나올꺼에요 자..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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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깐만.. 잠시만요 여기를 외 lacked..